오늘은 양장피를 먹어보려고 이마트 간 김에 양장피 하나 사왔어요. 자 이거 먹방 한번 신나게 찍어 볼게요. 일단은 돼지고기는 어머니가 잘 안 드시니까 돼지고기는 일단 제가 먹을 거라서 따로 뺄게요. 이거 먹었다. 이렇게 먹으러 이봐. 이렇게 해서 음 맛있어 오케이 맛있어? 응 그 물 받아놨어 다행 맛있네 근데 물도 먹어줄래? 진짜 맛있다 이게 양장피라고 하는거야 야채들 많이 들어가네 중국집에서 하는거거든 중국집에서 하는거거든 뜨다그냥 뜨다그냥 조금씩 뜨다그냥 뜨다그냥 원래 고기가 들어가는데 내가 고기 다 뺐어 엄마 야채를 고기는 내가 이거 먹고있어 돼지고기를 야채에 많이 야채가 있는거야 꼭꼭 씹어가네 꼭꼭 씹어가네 아휴 똥남자 인맹 선포인 틀어줄까? 엄마 응? 이들 돌려 네 엄마 다 먹자 안 먹자 맛있네 양장피 여기 잘도 많이 들어가서 몸에 좋은데 버섯에다 계랄에다가 이것저것 해산물에다가 다 먹자 이베이베 이베이베 배부르까?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.